구독과 좋아요는? 구독과 좋아요는? 좋아요는? 저리 모르는 날 그 영이나 너무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옆으로 감사던 뒤에요 벅세한 숨가 울려 아아아 우리 그림을 그려올래요 아아 어떤 사랑이 좋을까 하완처럼 붉은 빛 이것저것 섞어 보는거 어때요 부지런 번뚜 거기는 좀 너의 업무 이리 저리 묻은 우리 물감 자국들 이 녀석에 앉아 가만히 있어요 이걸 얻으세요 이 녀석 날 가들때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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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